65쪽의 물권의 변동입니다. 물권변동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법률행위냐 법률규정이냐 이건 좀 있다가 세부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물권이 변동되면 그걸 외부에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라는 것은 공적으로 외부에 표시한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때 공시의 방법은 부동산과 동산이 구별이 되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등기가 있죠. 우리 시험 2차 과목에 부동산공시법 해서 등기법을 공부하게 되고요. 동산은 등기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면 권리자임이 공시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면 이때는 공시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게 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립요건주의가 있고요. 같은 말로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항요건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럼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성립요건주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라도 등기해야 됩니다. 물론 공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걸 보니까 등기를 하겠죠. 등기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있다. 이게 성립요건주의고 대항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안 해도 물권변동은 있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항요건주의에서는 왜 등기를 해야 되냐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해야 한다. 이게 대항요건주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갑이 의라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소유자인데 매매계약을 했답니다. 그럼 매수인 의료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는 언제냐?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등기를 해야 취득할까요? 그렇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등기를 의리해야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법제가 뭘 취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바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목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형식을 갖춰라. 등기를 갖춰야만 물권변동의 성립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바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고요. 그럼 만약에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주의라고 했죠? 그럼 이건 형식이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당사자의 의사만 있으면 물권변동은 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면 이제 누가 소유자입니까? 등기를 안 해도 을이 소유자다. 이게 대항요건주의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대항요건주의를 취할 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인 거지만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제3자에게 뭘 할 수는 없다는 겁니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대항요건주의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항요건주의라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의사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등기는 왜 하는 겁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죠. 그러면 지금 현행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립요건주의가 됩니다. 우리 민법의 태도. 그런데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이 뭘 취하든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관심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불행한 과거 역사 때문에 현행 민법 말고 구민법, 옛날의 민법이 의사주의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년에 광복이 되고 58년에 현행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되어졌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시된 것을 믿었을 때 보호해 줄 거냐. 이건 공시의 문제가 아니라 공신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신의 문제, 공신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요.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국의 입법리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공신력은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런데 이 의리하는 사람이 갑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런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갑의 부동산이 탐나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죠. 위조서류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인가봐 라고 생각하고 이 부동산을 이전받았답니다. 그럼 이때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죠.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병이 소유자인 거고요.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 부정해버리면 믿었어도 보호를 못합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다.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신력을 인정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부정하면 반대죠. 거래 안전에 위협이 되고요.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받습니다.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무한테 팔아서 현재 무가 등기가 되어 있다.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무가 소유자죠.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이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거래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를 보냐면 진짜 권리자 갑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하에서 인정되는 거고요. 그런데 공신력을 부정한다면 아무리 많이 넘어갔어도 이건 무효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당연히 갑에게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거래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보호됩니까?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법제는 뭘 취하고 있느냐? 우리 법제는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공신력을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도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갑이 소유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당연히 자기가 소유자니까 을과 병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등기를 전부 다 말소시켜야죠. 이 등기를 말소시켜서 자기 소유권을 보존시켜야겠죠.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로써 을과 병의 등기를 각각 말소시킬 수도 있고요. 또 어떨 수도 있냐면 마지막 사람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갈 수도 있다. 진정 명의 회복 나중에 등기법에서 또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말소시킬 수도 있고 이 병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전받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소유권을 되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둘의 목적은 같은 거죠. 둘 다 우리 판례도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다. 내용이 똑같은 거다. 그러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만약에 패소하면 지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똑같은 거니까 소송했다가 한 번 지면 며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패소한 사람이 다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결론은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선의 취득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책을 제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제가 사무실에서 빌려왔다. 그럼 저는 빌려온 사람이니까 처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 책인가봐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 소유인 줄 알고 믿고 샀다.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의 취득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고 등기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권리자인 것으로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의 취득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냐면 오로지 동산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선의 취득했다. 이런 말 쓰면 그냥 볼 것도 없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동산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동산에서만 나온다면 이 선의 취득은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뭐하고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돼 있냐면 부동산 업무니까. 일단 개념만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수업 들어가면 시험 마지막에 한번 확인 정도만 할 겁니다. 그 얘기가 67조개까지 걸쳐서 나와 있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럼 68조개 부동산 물권변동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나오죠. 부동산 물권변동. 조문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186조부터 보죠.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 물권의 득실 변경의 원인이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률 행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했다면 무조건 뭘 하라는 겁니까? 등기해라. 이게 186조고 187조를 보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187조는 186조와 비교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한 겁니까?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언제 등기하라고 돼 있습니까?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하는 것은 처분 시에 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법조문 2개인데요. 186조하고 187조.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뭘 하라고 돼 있냐면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요한다라고 돼 있고요.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속칭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등기하라고 했습니까? 처분 시에. 처분 시에 등기를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법률 규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꼭 법률의 규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가 아니라면 결론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법률 행위면 등기하고 법률 행위가 아니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186조부터 보면 법률 행위 나오죠. 우리 민총 첫 시간에 법률 행위 공부했는데 좀 오래됐죠. 가물가물 하실 텐데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의사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의사 표시 때문에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바로 법률 행위다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는 뭐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 그렇죠. 매매 같은 거 뭐라고 합니까? 계약. 그럼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했다. 계약을 했다. 합의했다. 이런 말로 하면 이건 전부 다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 단독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또는 교환 계약을 했다. 증여 계약을 했다. 매매 교환 증여. 이건 당연히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에 드는 겁니까? 당연히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물건 변동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소유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 가능한 물건들은 전부 다 법률 행위면 등기해야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합니다. 전세권 합의를 하고 을이 빌려 쓰고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도 지급했답니다. 그런데 을은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했답니다. 을이 전세권 등기를 안 했다면 을은 전세권자입니까? 아직 아니라는 겁니까? 아직 아니죠. 전세권자가 되려면 얘 지금 뭐 했습니까? 합의. 합의를 했다는 건 법률 행위,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만 전세권자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요. 제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하자고 합의했는데 아직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했답니다. 그 사람은 저당권자입니까? 아직 아닌 겁니까? 아직 아니죠. 합의했다. 법률 행위했다고 하면 소유권이든 뭐든 등기 가능한 것들은 다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만 변동이 있다. 이게 186조입니다. 그런데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하죠. 이때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순한 예를 하나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건물을 신축했다면 등기해야 소유자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건물을 신축했다면 갑이 토지의 권한이 있든 없든 무조건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된다. 그럼 언제 등기합니까? 이거를 을한테 팔 때. 그럼 을에게 팔 때는 자기가 처음 취득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보존 등기를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 넘겨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 하는 거냐면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세금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등기를 할 필요 없지만 언제 등기하는 거냐면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187조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럼 이런 거 어떨까요? 건물이 있는데 등기부상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이 건물이 멸실되었다. 물건이 멸실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때 소유권이 상실되는 때가 언제냐? 등기를 없애야, 등기해야 상실일까요? 멸실되는 순간 상실일까요? 건물이 멸실됐는데 등기부가 남아있다고 건물 소유권이 인정될 수는 없죠. 아예 목적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목적물이 멸실되면 등기를 안 해도 얘 소유권은 상실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멸실이라는 건 법률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이 멸실된다. 이건 단순한 사실행위지.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변동됩니다. 취득되고 상실되고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등기는 언제 하라고 했냐면 처분할 때는 등기랍니다. 여기서 뭘 조심하시라는 거냐면 대항요건이라고 하면 틀리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얼마든지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언제 등기하라고 했냐면 처분시에 등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갑의 토지를 빌려 쓰는 물건이죠.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하나 지었다. 그런데 을의 지상권이 약정 지상권이다. 약정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 약정,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약정 지상권이면 을은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약정 지상권이면 등기를 해야죠. 계약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나중 되면 좀 볼 텐데요. 이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법이 정하는 지상권입니다. 그럼 아직 공부 안 하셨어도 법정 지상권은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법이 정하는 지상권이니까 당연히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등기합니까? 처분할 때. 그럼 만약에 을이 A에게 이걸 처분할 때는 이 지상권을 자기한테 설정 등기해서 이전을 해줘라 이거죠. 그럼 문제는 얘가 지금 법정 지상권자로서 등기 안 돼도 인정이 되는데 갑의 병에게 이 땅을 팔았답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 을은 이 병이라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할까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을까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87조는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 없이도 대항하죠. 언제 등기하냐면 처분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전세권 편에 가면 법정 갱신을 공부합니다.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은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갱신되어진다.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면 기간이 갱신되어지는데 이건 계약으로 갱신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서 정한다는 거죠. 그럼 법정 갱신은 변경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를 안 해도 갱신됩니까? 등기 안 해도 갱신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거.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었을 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등기해야 대항합니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187조. 만약에 지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고 하면 오입니까? 틀렸다는 거죠.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언제 등기합니까? 처분 시에 등기를 하라. 이 얘기죠. 이게 186조와 7조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그럼 이제 186조. 법률 행위를 하면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럼 등기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고 효력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볼 텐데요. 68조에 등기의 요건이 있죠. 반가로 1번 보면 형식적 유효건인데 첫 번째. 등기의 불법 말소가 나옵니다.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저당권이 돈을 변제받은 게 아니라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답니다. 그럼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이 소멸할까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당연히 남아있겠죠. 불법 말소되었다고 권리가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죠. 여기서 일단 상난만 좀 볼 텐데 이중 보존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유권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하죠. 그럼 보존 등기는 당연히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유로 인해서 보존 등기가 두 개가 되었다. 예를 들어 2월 1일자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는데 4월 1일자로 다시 갑의 이름으로 또 중복해서 등기가 됐답니다. 보존 등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애버려야죠. 그럼 어떤 걸 없앨까요?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앞에 등기 있으면 뒤에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없앱니다. 그래서 동일인 명의로 돼 있으면 볼 것도 없죠. 무조건 뭐가 유효한 거냐면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2월 1일자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4월 1일자로 갑이 아니라 을 이름으로 중복 등기가 되었다. 이번에는 동일인 명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고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선등기가 갑인데 갑의 등기를 봤더니 이게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이런 무효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뒷등기 볼 필요 없이 선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죠. 정리하면 동일인 명의로 되었다. 볼 거 없죠. 무조건 뭐가 유효. 선등기 유효. 그런데 동일인 명의가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선등기 유효라고 하면 틀리고요. 선등기에 뭐가 없을 때 원인 무효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선등기가 유효다. 조심하실 점은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없으면 실체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오입미가 있습니까? 틀립니다. 실체 관계 안 따지고요. 원인 무효 사유가 없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선등기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이중보전등기고 그러면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뭐가 나올 거냐면 69쪽에 이번에 실질적 유효권에서 물권변동 과정의 불합치가 있죠. 이 물권변동 과정의 불합치로써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는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자주 출제가 되죠. 올해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민법 총칙 첫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건데 중간 생략 등기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했다면 유효냐 무효냐 유효성에 관한 문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등기가 아직 안 넘어왔다면 등기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 등기 청구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를 하고 을은 이것을 다시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갑의 등기가 을을 거쳐서 병에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갔답니다. 중간을 생략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까? 뭐라고 했냐면 단속 규정이죠. 그러면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뭐라고 했냐면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기가 유효한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실체 관계가 일치하죠. 갑과 을이 매매했고 을과 병이 매매했는데 이 각각의 매매는 모두 유효한 겁니다. 그럼 이 매매가 유효하다면 병으로 등기될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는 유효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일반 토지가 아니라 이게 어디였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어졌는데 병과 갑이 마치 자기들이 당사자인 것처럼 허가받아서 등기를 실행시켰다.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등기는 볼 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하면 볼 것도 없이 무효. 왜 무효냐면 이건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죠. 실체 관계와 일치하려면 갑과 을, 을과 병의 매매가 각각 유효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허가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허가를 안 받고 얘네 둘이 해버린 거죠. 그럼 각각의 매매가 무효라고 한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다. 그럼 끝난 거죠. 유효성은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유효냐 무효냐. 등기가 이미 실행되었을 때 효력이 있냐 없냐를 물으면 허가구역만 아니면 허가구역만 아니면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뭐라는 겁니까? 유효하다. 끝입니다. 허가구역만 아니면 중간 생략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등기 청구. 등기 어떻게 받아올 거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최초 매도인이고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죠. 당연히 채권적이죠. 갑에 대한 권리. 그런데 을이 병에게 다시 매매를 해서 병은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역시 채권적이겠죠. 첫 번째는 등기가 이미 넘어왔을 때 이건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림은 등기가 아직 갑에게 있다. 병이 어떻게 받아올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원칙은요. 일반 원칙은 병이 갑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채권적이니까 자기 상대방에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누는데 3자 간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3자 간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갑을병, 갑과 을, 을과 병, 갑과 병이 모두 합의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느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3자 합의가 없답니다. 3자 합의가 없으면 일반 원칙대로 가야죠. 이건 채권적이니까 직접은 안 되고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한다. 병은 을에게 행사할 수 있고요. 을은 갑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원래는 받아 놔야 되는데 을이 돈도 병한테 이미 다 받고 귀찮아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직접은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얘가 합의해 준 적이 없으니까 을을 대신해서 갑에게 등기를 을에게 이전시켜라고 요구하고요. 이전되면 이제 병이 을에게 받아온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갑을병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대위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몇 가지 조심하실 점은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느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병이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을의 권리가 소멸될 리는 없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건 을을 거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바로 소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 더.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받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인상된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답니다. 인상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갑은 3자 합의 때문에 돈 못 받아도 등기를 줘야 할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못 받았다면 등기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물론 우리 다음 순환 들어가고 이러면 여기에 판례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이미 실행됐다. 어디만 아니면 됩니까?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 두 번째, 등기를 어떻게 받아오느냐? 3자, 갑을, 을병, 갑병 이렇게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받아옵니까? 직접.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칙대로 대위. 그런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가 7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187조가 나옵니다. 187조. 다시 한번 조문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언제 등기하라고 했습니까? 처분 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187조에서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건 말 그대로 대표적인 네 가지의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얘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거죠. 상속 이런 거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합니다. 갑이 사망하고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받은 을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자일까요? 사망 시에 바로 소유자가 됩니까? 사망 시 등기 안에도 바로 소유자가 되죠. 상속은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때문에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사망하면 상속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이건 의사표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속은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포괄승계죠. 그래서 상속 말고 포괄승계들도 다 등기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상속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건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거죠. 사망하면 줍니다. 사망하면. 그런데 사망을 원인으로 주는데 특정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준다. 이건 포괄승계죠. 등기할 필요 없다. 특정 유증이다. 만약에 딱 정해진 것만 유증한다면 이건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괄승계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공용징수는 수용. 수용되면 이때는 수용주체가 보상금을 완납하는 걸 정지 조건으로 수용기일에 취득하는 것이지 별도의 이전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판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냐면 형성 판결입니다. 얘네 둘은 등기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대표적인 형성 판결은 뭐가 있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 지금 형성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단독행위 봤었는데요. 취소, 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취소, 해제를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권리의 종류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형성권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형성권을 행사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동의 승낙하는 게 아니라 형성권의 행사로 곧바로 법률 효과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판결에서도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판결이 나면 그 판결 자체로서 권리 변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후속 절차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형성 판결이 내려지면 등기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분할 효력이 생긴다. 형성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공유물을 분할한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이때는 별도의 분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모든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면 갑이랑 을이랑 1분의 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얘들이 이 토지를 공유하다가 이것을 쪼개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할하자고 하냐면 갑은 이렇게 분할을 하자고 하고 을은 이렇게 분할을 하자. 둘이 협의가 안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럼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어디 가서 분할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법원 가서 재판상 분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돼서 재판상 분할을 청구했다. 그러면 법원이 알아서 분할 판결 내리겠죠. 예를 들어 갑과 어뢰 토지는 이렇게 분할한다고 분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등계 없이도 분할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이거는 형성 판결인데 이행 판결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이 무엇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리겠죠. 예를 들자면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들이 이렇게 분할하기로 협의합니다. 갑단독, 을단독 이렇게 단독 소유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협의를 하고 났더니 이쪽 지역으로 개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을이 괜히 이렇게 했어. 이렇게 분할하면 나도 더 큰 혜택을 볼 텐데. 그러니까 을이한 사람이 전화기 꺼두고요. 갑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럼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뭐냐? 이때는 갑이 법원에다가 판사가 알아서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 을이 협의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협의를 이행하라. 이게 바로 무슨 소입니까? 이행의 소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법원의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건 협의가 된 경우에도 하는 겁니까? 협의가 없었을 때만 하는 겁니까? 협의가 없었을 때만 하는 거고요. 협의가 있었다면 그건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간략하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형성 판결이 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입니까? 보통은 없었겠죠. 만약에 합의나 협의가 있었으면 형성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이 내려집니까? 협의를 이행하라.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대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 갑이 등기 서류를 안 주네요? 그러면 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판결이냐를 묻는 거죠. 이거 이행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이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은 협의나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법원은 갑은 이 계약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이행하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라라고 무슨 판결합니까? 이행 판결하니까 이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요즘 조심하시고요. 경매라는 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경락을 받았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등기를 할 때가 아니라 등기가 아니라 언제 하는 거냐면 매각대금, 경락대금이죠. 매각대금 완납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말 그대로 187조의 예를 든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법률 행위가 아니면 전부 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72조까지 나와 있죠.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시방법으로 등기의 의의는 등기법 시간에 보시는 거고요. 등기 청구권과 효력은 이번 순환에서는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순환에 기본서 과정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74조의 물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물권의 소멸부터는 쉬었다가 보시죠. 자세히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